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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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등록에 17년 6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 향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3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10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추가 넣어주셨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 요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내 쪽도 살펴볼게요 본내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6.15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네, 부터치 살짝씩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구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수 보이지 않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91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네, 테일램프 쭉 살펴보시면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수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쭉 살펴보시고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축방이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에 문 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3,017km 주행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네요 음성인식 핸드 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살펴볼게요 ECM 룸밀러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잭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수납공간 안에는 시가잭 USB 단자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세요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두어 쪽 살펴보시면 뒷자리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접속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음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음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구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